수도 아스마라에서 남쪽으로 40km 떨어진 산골, 밀레자나이. 알맞이의 먼 친척들이 한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는 곳이다. 갈대와 획으로 지은 에리트레아 전통집들이 옛 모습 그대로다. 언니 사바와 여동생 수잔이 할머니의 옛집을 찾아냈다. 20년 만에 찾아온 옛집. 지금은 먼 친척이 살고 있었다. 어린 알마주와 할머니가 머물렀던 집. 아스마라가 에티오피아와의 전쟁으로 황폐해지자 가족은 할머니의 고향인 이곳에 와 3년간 머물렀다. 집안에는 예전 가재도구와 침대가 그대로 놓아있다.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인정 많고 여렸던 알맞이에게 어머니 그 이상이었다. 알맞이가 한국으로 수집을 간 뒤에도 할머니는 내 가족들에게 알맞이 되었다. 할머니가 일찍 여인 알맞이를 하루도 빠짐없이 곁에서 보살펴 주시던 할머니. 할머니가 한국으로 수집을 간 뒤에도 할머니는 내 가족들에게 알맞이 되었다. 아버지의 얘기를 하곤 했다.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할머니는 한국에 있는 알맞이 안부를 챙겼다. 주님께서 하신 것을 지원하는 일을 하셨다. 아버지, 우리 모두 deu게 다 이끌었다고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우리는 아무 으악을 지켜봤다. 그래서 여러 시가를 저에게도 안가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아이종들과 함께 쉬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해줘다. 우리 모두의 아이종에서 함께 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모두의 마음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에리트레아 최대의 항구도시인 마사와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 사이에 길게 놓인 홍해가 보는 이의 눈을 유혹한다 이곳엔 알맞이의 형부가 살고 있다 형부 자하이에는 한때 홍해와 지중해, 태평양까지 자유로이 항해하던 선장이었다 지금은 정부의 제재로 배 운항이 중단된 상황이다 알맞이에게 홍해의 정취를 보여주고 싶다 하던 형부와 가족들은 대신 영상으로 홍해의 아름다움을 전하기로 했다 에리트레아와 한국, 멀리 있어도 한대 흐르는 바닷물처럼 에리트레아와 한국, 멀리 있어도 한대 흐르는 바닷물처럼 가족은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대한다 아스마라 인근에 위치한 가축시장 알맞이 가족들이 직접 양을 고르러 가축시장에 나왔다 에리트레아 잔치에선 양고기가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처음 여기를 하러 가축시장에 보내한 사람은 안으로 문을 전gage 여름에 대한 whatsapp 하루에 계속 표현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아니, 우리도 같은 분이 하는군이 하는 사회에 연결하다는 것 나는, 우리 집과는 나를들에게 있는 이유 이 사람은 전압인의 학교에 대한 지경을 전하고 아스러운 일입니다 아스도네, 여러분의 사람은 전하시장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은 자기 집을 설명해? 저는 이것을 colle는 것이다 이 사람은? 이것을 보면, 당신을 알았다 꼼꼼히 고르고 또 고른 끝에 양 한 마리를 산 삼성. 집까지는 10km. 동생 삼성은 직접 자전거 배달에 나섰다. 안기면은 짤 필요만 해도 안기면 되지. 안기면은. 집안에선 언니와 여동생들이 음식 준비에 한창이다. 알맞지가 좋아했던 에리트레아식 빵을 굽는 소장. 언니와의 추억이 새록새록하다. 알맞지의 행복을 바라며 온 가족이 모여 정성껏 차린 음식들. 푸짐함과 넉넉함이 한국의 잔치상과 꼭 닮아있다. 한 술 한 술 뜰 때마다 더 진해지는 알맞지와의 추억. 똑소리나게 음식을 잘했던 알맞지의 기억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진다. 학교에 있는 모든 분들을 반입하는 마음을 상상됩니다. 내가 우리의 거래에 있는거지 우리에게 사랑의 사랑을 갖게 흘σmo. 우리의 사랑의 사랑이 전부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아기 때문에 이 사랑을 먹는거지. 내가 매일 전신한Вы 준비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이제 우리의 사랑으로 처리하여 우리의 청소리로 지키는 거짓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을 위해 손을 내치면 짤 PAXTO. 저희는 지혜공을 피해가 있는 우리의 여성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알맞은 소식을 영상편지로 전달한다. 쑥쑥 자란 혜진, 혜민이의 모습에 가족들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한국에서의 밝은 모습에 흐뭇해하는 가족들. 남편 국섭씨와의 알콩달콩한 일상은 가족들의 마음을 뿌듯하게 한다. 하지만 녹록지 않은 한국사리에 그만 눈물을 비친 알맞은. 아버지 역시 딸의 눈물에 고개를 들지 못한다. 알맞이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서나 가족들은 다시 환한 웃음을 찾는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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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와 캐멜라가 모두 다 비켰고. 버트워크에 알라보 차오. emono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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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마음이 제발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라 Angie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 skull에 감을 받았으며 아이를 음료합니다. 이 아래서 앞으로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남을 입을 수 없습니다. 아픈click. 굳이 기억이 안 나는 나는 나에게는 아님을 죽일 수 없지만 나는 나는 나를 죽일 수 없을 수도 없고 나는 나를 죽일 수 없을 수도 안녕 나는 나는 어디에라 아멘 아멘 알맞이 집 마당에서 흥겨운 노랫소리가 울리기 시작한다